내년부터 첫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제주도는 인구정책 대책으로 첫 자녀 출산 가정에 지급하던 육아 지원금 50만 원을 내년부터 500만 원으로 올려 2년 동안 나누어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신혼부부에게는 연 30만 원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대출 이자를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 35세에서 39세의 주택이 없는 청년세대주에게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